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제가 한다고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당시 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썩 잘 될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거고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여러 분야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굵은 합의도 있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굵은 합의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합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놔주기로 했다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도 한번 기대해 보신지 캐리어. 윌튼 그레고리 주키영과 만나신 게 기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오히려 크게 이상했어요. 그걸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레고리 주키영이 어떤 분인가. 혹시 수란시스코 교황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 가능한 걸 포함해서 아직 한미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대통령님의 미국과는 방문은 아직 큰 무대가 하나 더 남았다. 그리고 기대한다면 다 대통령님 임기가 1년쯤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남았지 않겠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시키기에 짧은 기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말든 대통령과의 정산렬한 결과 그리고 그레고리 주키영님과 무슨 말씀을 나눌지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멎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 기대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넣기로 된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만한 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가 있어야만 국가를 경영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원조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 편 공급자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미국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게 된다. 역사에 크나큰 역전이죠. 한국이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국민들의 역량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이지 결코 저자세 교관이라고 이거 그 반대다. 이런 대단한 일이 이번 대통령의 박민들 간 중에 한꺼번에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싶어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미사일 지침의 종료.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탄도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가 얼마 이상이어서 만든다. 왜 제 머리 쳐다보세요. 46년간 미사일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마침내 주권국구가 된 거예요. 국방 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도시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법적이라고 저는 기록되어 마다 나라. 그리고 국방 기술이 곧바로 미사일 지친 종료에 부응하는 뭔가를 곧바로 내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술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외교에 대해서 또는 한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언론이 아직 충분히 따라오는 물론 하필이면 한미정상회당 직전에 서명을 하잖아요. 증오범죄의 대상은 주로 아시아와 함께해 왔는데 아시아가 한국뿐인 곤란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 한미정상회당 앞두고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배위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주의가 깊으실텐데 어쩐지 대통령 만나고 나서 마스크도 마구 벗고 그리고 악수도 그냥 마구 해버려 그런 것 자체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가 또 한국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이 안 지고 싶어 했는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까지 하나하나의 제스처나 에피소드나 또 문서로 된 합의나 모든 걸 놓고 볼 적에 그 장기자로 정상회담이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4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성과가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지목합니다. 당첨정도센터 김정은 연세가 청산업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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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